여기에는 창들이 무수히 많이 자라고 있답니다 안녕 정말 예쁘다 화분도 하나같이 예쁘고 아이들도 하나같이 예쁘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긴장을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어디서 이렇게 예쁜 분들을 정말 예쁜 분 이분의 자리를 잡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예쁠까 하나같은 하나 탑사랑 하나 엄청나게 큰 화본들에 심겨있는 엄청난 대품들이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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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